. 자기서부터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LG를 이직하게 된 이종완 투수 백창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대우입니다. 왼손 투수고요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신인으로 들어온 대하수 송호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신인으로 들어온 왼손 투수 김민치입니다. 두 분이 이렇게 자주 접하시는 기회가 있으신가요? 만날 기회나 이런 게 많으신가요? 네, 오늘 처음 같이 받았거든요. 팀, 아 그 뭐야, 교육받을 때요. 오늘 그쵸, 네. 신인 교육받을 때 같이 받았고요. 여기 같이 방송을 해주세요. 오늘 이렇게 이제 신입단 선수분들과 신인 선수들 접근다. LG 트위스트 팬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영상을 통해서 할 건데 군대호 선수랑 손흥 선수 가위가위 보호해서 문제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? 가위가위 보라. 봐봐요. LG. LG? 오케이, LG. 네, LG로 가겠습니다. 파란색. 우리는 자동적으로 트위스트 뮤직. 열면 안 돼요, 열면 안 돼요. 헬로포스터? 베이스 커버? 뭐야, 이게? 이거 몰라, 이거? 이거 몰라? 펜딩이 뭐라. 캐릭터. 두 개 있잖아. 노래 가서 제목만 해도 돼요? 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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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럼 문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 해주세요. 방효태 선배님? 이병우 선배님? 응. 왜요? 왜요? 유채우 선배님? 응. 응. 좌타? 응. 한 명 더? 한 명 더? 좌타? 응. 김윤우 선배님? 김윤우 선배님? 다음 생일이 되잖아요. 베스트. 펜. 펜. 펜 등. 펜 등이 뭐야. 아니요. 등. 펜. 뭐야. 다른 거 봐. 여기. 여기 있는 거. 형. 니 여기 있는 거? 어떻게 뭐해. 스트레칭을 왜 이렇게. 원? 하나? 응. 하나는 왜 이렇게. 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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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자 수단이군 김창규 선수 아 우린 알겠다... 난 알겠다는 거야 등번호 하면 되겠어요? 등번호 1번 odpow 1번 이게 지식이 부족하겠지만 1윗 тан까품 우리 그 LG 캐릭터 두 개 있잖아 캐릭터 있잖아 행운 아니 두 명 있잖아 캐릭터 두 명인 거 알지? 몰라? 말을 해 했습니다 너 몇 년생이야? 2000년생이야? 빼기 10회박 쿨러 1990년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인 거야? 요즘 제일 핫하네 있지 그리고 그렇지 빅뱅 멤버 누구야? 지드료 대학 파 대상 사실 금리 잠깐만 패스하겠습니다 어? 어? 괜찮습니다 김혜수 선배님? 최재수 선배님? 저는 최재수 선배님 에이스 챔피언스 그렇지 1990년 그렇지 트와이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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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각 정말로 怎么样? OC 4 일정 Compare Expect 뭐야? 궁금 잘 안식 blowing lucky unserem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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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오케이, 넘겨. 오케이. 패스, 패스. 말하시면 안 됩니다. 2,000원. 아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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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컷. 패스, 패스, 패스. 이리 포스터. 이리 포스터? 베이스, 베이스 커버? 뭐야, 이게? 김현수? 아니면, 뭐? 패스, 패스, 패스. 말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말... 패스, 패스. 어, 그러면... 베이스 커버? 뭐야, 이게? 어, 베이스 커버? 어, ok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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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아, 지금 빨리 안 돼. 다행히. 공중도. 어? 뭐야? 아니야? 진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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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지다고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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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, 하나 없었다. 베이스 뽑고 뭐야? 김용희 선배를 이게 말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일로 비스 커버 했는데 우석이, 내 맨 마지막 투수 우석이가 이래가지고 얘 털레 털레 가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작년 시즌 초에 타자들이 했던 안타치고나서 했던거 안녕? 안녕 세리머니 에이 피트권 말해도 돼요? 어... 네 번호를 맞춰야 돼 두개나 다 맞춰야되나? 이거 이거 모르면 한 번은 지금 후치고 알죠 누군지는 다 알겠는데 24번 42번 8번 어? 8번 누구야 하나는 플러스 아 하나는 마이너스 1 9번 9번 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7번? 9번 그 다음에 하나 더 10번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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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엘지를 엘지 옛날에 야구할 때 무슨 야구라고 했는데 신빠람? 9번 정확하네 끝까지 5글자 신빠람 야구 이거 이거 못 맞춘다 이거 왜 넣어? 이거 왜 넣어? 이건 그냥 말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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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제목 말해도 돼요? 노래를 부르시는게 좋고 아 흔들린 후정은 흔들린 후정이요? 가수 알어? 가수요? 들어야지 아니 근데 가수 이름은 내가 가수 이름은 잘 모르는데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야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엘지 팬인거 같아 엘지 팬이시고 엘지 팬이시고 흔들린 후정 노래 모르나? 당론 당론 너무 내 세대인가? 하나? 너 예전 여성군이에요? 아니야 남자가 팬단 남자가 아 나 모르겠습니다 아 홍경민 어? 흔들린 후정 노래를 몰라?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노래를 들으면 아는데 난 지금 가구를 아니여가지고 그걸 몰라 흔들린 후정 흔들린 후정 2천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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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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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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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빠릅냐고 네 오늘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 양 팀이 동점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몰아주기 몰아주기 승부의 생애는 동의하심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 잠깐만 어 승자 패자 팀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전으로 2대2로에 가위바위보 네 팀전으로 해서 편하신대로 네 해주시죠 갈까요? 네 저 잘 부탁드립니다 부담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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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해야 되는데 안 늦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매너바 매너바위보 매너바위보 형 이겨야돼요 손님을 지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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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품이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대충 이런거거든요 아 그래요? 네 보면 안 나요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향품이지 향품이 아니 좋아요 하나씩 뽑는건가요? 네 하나씩 뽑아주세요 응 일단 후 sentimental 오묘 그러나 내가 볼땐. 저정도가 첫번째가 그거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 Mess 하하하하 아까 바꿔주시면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시죠 예 저거폐로 다뽕은곤가? 차이정을 두께로 열밋게만 그루해주고 스티커 같은 건 붙였음 스프링에도 그거 하기 때문에 하나만 바꿔주시면 이건 뭐야 펼쳐가 우리들 보게 Jacobzyka LTV 단독 시력과 TMI야 뭐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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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천 갈게요 아 벌써 이천 살고 정해진 거예요 혹시? 지진돼야지 게임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재밌었고요 재밌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영국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되게 즐겁고 형들이랑 금방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도 기쁘고요 상품은 별로 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편집 아까 그걸 못한다고요 그거 문제가 날라가버리 아니 그니까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사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이병규 코치님 이병규 코치님 이제 전설 라뱅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김영수 선배님 달고 싶은 번호 했는데 왜 없나 했었어요 그랬는데 네 레전드시니까 제가 한번 잘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머니 오리엔테이션 때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제가 집중해서 잘 안 들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문탈 때까지 이 이름 그 손 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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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